1993년에 액션 영화 쿠바 구딩 주니어와 에밀리어 에스테베즈가 등장하는 저지만드 나잇이라는 재미없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재미없군요. 안보셔도 됩니다. 이 영화가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때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예 컨셉이 밴드와 래퍼의 콜라보로 되어있네요. 우리가 연파 크리에이터와 오늘 나눌 이야기죠. 락과 힙합이 만나서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지 이제 40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 연파 크리에이터의 선곡을 받고 아까 우리 녹음 직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첫 곡을 골라야 되는데 첫 곡을 런 디엠스의 에어로 스미트의 Walk This Way를 골랐으면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너무 뻔하죠. 그게 86년이죠. 그때만 해도 락과 힙합의 교집합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다 락앤롤에서 온 장르 아니겠냐 정도. 이건 마치 뭐 무슬린과 개신교인이 만나서 얘기할 때 할 얘기가 거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지금 들으면 이제 록 위에 랩을 얹어놨다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걸 여지버드나잇 사운드 트랙이 보여줘요. 당대에 가장 유명한 래퍼들과 가장 유명한 밴드들을 모아놓습니다. 조화가 재밌네요. 티네이지 팬클럽하고 드라소울은 약간 상상이 안 되는 조화던데. 티네이지 팬클럽과 소닉 뉴스 같은 당대의 얼터너티브 밴드들이 있었고. 슬레이어도 있고. 슬레이어 같은 프레쉬메탈 밴드가 있고 바이오 헤자드 같은 하드코어 펑크가 있었어요. 당대의 밴드 음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최대한 집어넣었습니다. 나름 최첨단. 네. 래퍼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질적인 것이 물리적으로 화합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래퍼가 앞에 서면 그냥 힙합처럼 들렸거든요. 지금 들으신 노래를 듣고도 펄잼의 노래를 들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펄잼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에디 베더는 말하지 않아요. 에디 베더가 노래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냥 허밍하고 끝이죠. 나나나나 뭐 이런 건가. 샌독과 비리얼의 보컬로만 들립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이게 93년이고요. 락과 힙합이 완전히 서로를 향해 교차하다가 만나서 시장에서 성공하는 장르가 나옵니다. 그걸 후대는 뉴메탈이라고 부르죠. 보통 코론의 데뷔와 동시에 시장이 이 장르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저 갠스 더 머신을 여기에 넣기도 하는데 레이저 갠스 더 머신은 좀 더 전통적인 펑크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장르로 가장 빛을 본 밴드 림 비스킷이 19세기 20세기 말에 등장을 하죠. 이때 이후에 젊은이들에게는 락에다가 랩을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해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어떤 음악들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사이프레스 읽어 펄잼의 리얼띵으로 23년 11월 첫 번째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안 틀었는데 튼 척하고 제가 다시 나타났으면 여러분은 아이튠즈나 구글 팟캐스트 아니면 팟빵 혹은 유튜브를 이용하고 계신거지요. 스포티파이 위로세션 혹은 광고세션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은 대개 타인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쓸 수 없어요. 아이튠즈와 팟빵은 알려진 바로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된 적이 없고요. 유튜브도 잘 안될 때가 더 많아요. 저작권 행정의 거대한 벽이 저희를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방송의 크레딧과 XSFM 소셜의 선곡표가 있고요. 음악을 듣고 음악 이야기하는 이 방송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입니다. 이번주 차트부터 확인하죠. 우선은 10월 마지막주 이번주까지 적용이 되는 빌보드의 핫100 차트 탑10부터 보도록 하죠. 10위는 모건 월렌의 Thinking About Me 9위 모건 월렌의 Last Night 내년 초에 아메리칸 뮤직워드 한번 보자니까요. 제가 돈 건다니까요. 모건 월렌이 과연 상을 몇 개나 쓰러 가는지 보자고요. 8위는 드레이크 피처링 제이콜의 First Person Shooter 7위는 루컴즈의 Fast Car 루컴즈 거의 미국의 뉴진스네요. 쉬지 않아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6위는 잭 브라이언 피처링 케이시 머스 그레이브스의 I Remember Everything 5위는 Bad Bunny의 Monaco 4위도 드레이크죠. 드레이크 피처링 Yeats의 IDGAF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의 두 곡입니다. 3위는 Caesar의 Snooze 2위는 도자켓의 Paint the Town Red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역주행 끝에 1위 말도 안 돼요 이거는 4년 전에 발매된 노래가 드디어 1위를 했네요. 이거는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문세나 이수만 정도가 거둘 수 있었던 기록이에요. 1년 된 앨범 노래 아직도 1등하고 있는 취입한 지 1년 된 취입한 지 약간 그 느낌인데 그리고 이번 주의 두 번째 차트는 스포티파이의 이번 주 캐나다 히트곡 차트를 가져오셨어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북미에서 캐나다의 로컬이 보여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보시죠. 10위는 케냐 그레이스의 Strangers 9위는 거너의 F*** You Mean 8위는 드레이크 피처링 제이콜의 First Person Shooter 7위 미츠키의 My Love Mine All Mine 6위 몰건 월린의 Last Night 훨씬 빈도가 적지만 컨츄리 음악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죠. 보시다시피 아래는 잭 브라이언이고요. 4위 잭 브라이언 피처링 케이시 머스크레이브의 I Remember Everything 3위는 역시 도자켓 Paint the Town Red 2위는 테이트 맥레이의 Greedy 테이트 맥레이 캐나다 산 티네이지 팝스타 지금의 맞아요. 굳이 이제 가장 비슷한 캐릭터를 비교하자면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의 멜 제인 젠데이아가 있겠죠. 아역배우 출신으로 모델도 하고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고 그 세 분야에서 다 성공하는 모든 것의 아이콘이라고 치면 지금 케이팝의 뭐랄까 장원영 같은 그런 캐릭터일 겁니다. 1위는 드레이크입니다. 캐나다 하면 드레이크 드레이크 하면 캐나다.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뭐 내셔널 트레저 드레이크 피처링 히트의 IDGAF가 이번 주 캐나다의 스포티파이 히트곡 차트 1위입니다. 드레이크를 들어야죠. 그렇죠. 무슨 노래입니까? 두 차트에서 모두 8위를 차지한 드레이크의 퍼스트 퍼슨 슈터입니다. 제이콜도 있어요. 피처링 제이콜. 상처를 오늘만큼 제발은 아멘이 피처링 크